해양생물 자원 해양생물 자원가는 남한 육지 면적의 4.5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용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류와 난류가 그 차에 풍부한 해양생물종 다양성을 가진 이점이 있습니다. 최근 해양생물은 허룡에 만든 신학과 신수제로 인해 질병, 자원고발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열쇠로 떠올랐는데요. 국립해양생물자원가는 이러한 차세대 보로로 떠오르는 해양생물종을 보호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생되었습니다. 국립해양생물자원 국립해양생물자원 국립해양생물원 국립해양생물자원 세상상